경기도가 경기 지하안전직 퀴미를 활용해 올해 126개소 지하개발 사업장에 전문가 현장점검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앞서 5개년 계획이었던 지하안전관리제도 정착, 실태점검 강화, 관계기관 상호협조체계 구축의 세계추진전략을 기본 방향으로 11개 세부과제를 마무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올해 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용역을 실시해 제2차 경기도 중기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